안녕하세요 삼두봉농장입니다. 오늘은 충국영동판관 담원한식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담원한식, 뭔가가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담원한식은 예전 황간중학교가 있던 바로 정문 옆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편에 김천건재도 있는데 이 담원한식은 11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합니다. 첫째 셋째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곳은 착한 가게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대로 시골에 있는 식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지 뷰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식으로 저희들이 막달난 음식을 드셔보실 분들은 이 충국영동판관에 오시면 이곳에 돌려서 한번쯤 체험해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은 시입니다. 뉴이 에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외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내부 점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시계시etic 자막은 안전하게 problems 그럼 하나씩 넣어볼까요? 물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냥 한공에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 연결을 꺾으시면 됩니다. 점심으로 쑤는 게잎을 넣어볼까요? 다음 번의 의미가 퍼질 단자, 언덕 원자입니다. 그래서 맛과 멋이 퍼지는 맛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자석을 보시겠습니다. 1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소룸이 또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8명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작은 룸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시골에 있는 연어식단 못지않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여러가지 메뉴가 있지만 제가 먹어본 것은 코다리구이, 전통천지국, 육개장, 어느 것 하나 집에서 먹는 집밥과 거의 같은 그러한 식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원산지를 보시면 대부분 국내산입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가 미국산 고주산을 사용하고 코다리가 어르시아산, 그 외에는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떤 음식 주문이 있죠? 정통상지국 선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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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나왔습니다. yeni 됐습니다. 감사히 잘먹겠습니다. 주신 반찬을 하나하나 가까이 더 클로즈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와 콩나물, 마늘, 쪼,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감자조림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고추 다짐 아주 정갈하게 맛깔스럽게 환상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추도 림을 넣어서 먹습니다. 고추도 림을 넣으세요. 네, 됐습니다. 고추도 림을 넣어 주세요. 고추도 림을 넣어 주세요. 선지 해장국이 너무 선지 자체가 신선하게 살아있네요. 색깔이 그죠? 지난번에도 선지해장국을 와서 먹었는데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밥도 엄청 싫어 쌀이 아주 살아있어요 맛있다 지금도 생각이 안 나 맛있죠? 응 맛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맛난 음식을 체험하시려면 황간에 오시면 담원한식 담원한식을 검색하시고 반드시 꼭 찾아보세요 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음식이 너무 정달하고 깔끔합니다 밥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마늘종과 이제 생각났습니다 너희를 리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정갈합니다 넥타리블에서 주문하신 제육볶음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세요 제가 몰래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잘먹었습니다 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밥맛이 진짜 입맛입니다 아주 감사히 잘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깐 이 안에 초성되어 있는 남들이 보입니다 이게 배가 불러야 눈에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금강산도 10호경이나 하듯이 밥을 먹고 나니깐 안에 초성해놓은 남들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고 꽃들을 가까이 보면서도 아주 아주 꽃 하나하나가 아주 예쁩니다 그냥 전체라고 하나하나 오늘은 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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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도 제육볶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아서 나온 제육볶음 어제 다른 분이 옆에서 먹는 모습을 봤더니 제육볶음이 맛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더 방문을 해서 이곳은 제육볶음이 있는 제육볶음 어떤 것이든 다 아주 맛깔납니다 한 상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육볶음 제육볶음 맛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깔나게 구워진 제육볶음 제육볶음 격추 넣고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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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닙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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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맛있죠? 감사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를 좀 재발용하지 않습니다. 된장찌개가 구수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